백마강 푸른 물위에 노젓는 뱃사고가 긴사야 이끈어끈 말 물어보자 말 물어보자 의자왕이 닿기시던 삼천궁녀의 에 끓는 울음소리를 들은 적이 있느냐 백화정 기술 들 아래서 술 피우는 두견새야 정이야 오고 가고 말 물어보자 말 물어보자 백제의 딸 고운 처녀 삼천궁녀의 낙대 여우는 양자를 찾아본 일 없느냐 송얼대에 터져네 찾아온 나 그네야 저 멀리 고란사에 종이 울릴 때 종이 울릴 때 종이 울릴 때 저량한 울음소리가 들린 듯하구나 아래서 삼천궁녀의 대중교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